이게 이제 2022년도 국힘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부가 다 지금 이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조승리의 일면 톱 기사인데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문재인이 임명한 두 명 차례로 권항 대행된다. 하단에 대금 중앙지검장 탄핵의 다수당 부당 압력에 굴할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거북근 1호 양국관리법 야당 주로로 본회의 통과.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선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공유하는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생물학적 유전자와 비슷하게 문화적 유전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돌아가신 한양대학의 수학학 교수로 지냈던 김용훈 선생은 그것을 민족의 원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서울대에서 계셨던 경제사학 분야의 원로인 안병직 교수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게 되면 해방이 되기 이전 일제치하에서는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게 되면 다과해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서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과자 같은 것을 해놓고 일제치하 36년이 지났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전직을 할 때는 기생집에 가 가지고 퍼지게 이렇게 마신 거죠. 그게 민족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일제치하에 여러분들 36년을 지냈지만 그게 잠복되어 있다가 일제치하가 없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복원이 된 거죠. 그게 민족의 원형이고 문화적 유전자라는 겁니다. 뭐 다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조선민족은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 같으신 분이 한국민족에게 항상 한 이야기가 거짓말 좀 하지 말자. 거짓으로 살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민족의 원형인 겁니다. 그게 문화적 유전자가 되어 가지고 몇몇이 이어져온 겁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사회 문제 이런 거 보시기에 이게 여러분 전부가 다 뭡니까. 거짓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앞날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본 도표입니다. 이게 2021년도 10월 8일 날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경선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희룡 후보가 4.1%를 받아 가지고 국힘의 경선위원회에서 4등을 했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후보가 8명이 나온 모양입니다. 1위부터 4위에 들지 못한 4명의 평균값이 4.5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평균값이 4.5라는 이야기는 일단 이 4명 가운데 4.5를 훨씬 더 웃도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사람이 4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씨를 4등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사무직 직원들이 이제 실수를 한 거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경선 결과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민족의 원형인 겁니다. 이게 거짓이 그냥 일상화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발표하고도 아무도 해명을 못하는 겁니다. 선거를 관리를 담당했던 선관이나 국힘당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나라 상황이 된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참 암울한 겁니다. 내가 이걸 보면 어쩌면 뭡니까 조만식 선행이나 안창호 선행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민족의 대개조론이 필요할 시점이며 개조할 시간도 이제 없겠죠. 사회가 늙어가니까. 이런 거짓말을 발표하고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명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손을 댄 겁니다. 당 대표 경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뭐 보수당이고 어떻니 좌판이 우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멈춰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에 뭐가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삼성전자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고군분투를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최초 확인 윤석열 2등에서 1등이 됐다. 이 뉴스타파 아주 좌파 이런 매체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이걸 발표한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천둥이 내리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민경욱 의원이 이걸 지금 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뉴스타파 기사를 내려가지고. 이게 왜 지워졌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선민족들아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부의 여러분들 원로사학자인 안병직 교수가 말하신 말씀이 민족의 원형이란 것은 용수철하고 같아가지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 누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누지른 환경이 없어지게 되면 금세 여러분들 튀어나와가지고 원래 모습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앞날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거짓으로 매사를 하니까 거기도 참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 눈에는 그냥 거짓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당내 경선을 이렇게 다 손을 대가지고 엉망침창이 된 겁니다. 저도 방송을 하지만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썩은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가지고 정말 참 그래서 매일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지겠습니까 민족이 그냥 그 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심을 그리고 그 양심을 잃어버려도 누구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들 징벌이 될지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 그냥 두더지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방송 시작하는데 너무 이제 그거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